김해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이 전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직원 130여 명이 퇴직금도 못 받고 직장을 잃게 됐는데, 이 밖에도 우울한 설명절을 맡게 된 노동자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최연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타일 제조업체 삼형산업입니다. 기부왕으로 알려진 고 이종환 회장이 1972년 설립한 이 기업은 누적 부채가 160억에 달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종환 회장의 별세 뒤 자녀들은 회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15일 직원 130여 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내렸습니다. 50년도 더 된 향토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면서 이곳의 130여 명의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앉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만 32억 원, 이달 임금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학교 졸업 이후에 평생을 이자 직장에서 눈물을 받쳤는데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의 살기는 막막하다. 입주를 앞둔 한 신축 아파트 앞에 건설 노동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100여 명은 임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해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하고는 아예 느낌이 다르죠. 저희는 일용직이다 보니까 저희는 4월이 걸린 겁니다. 생계가 걸린 거고. 회사는 하청사에 임금을 줬다고 밝히지만 하청사는 다 받지 못했다며 급여가 체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체불근로자는 1만 7천여 명, 부산은 1만 4천여 명으로 그 금액만 1,990억 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갑작스런 폐업이나 임금 채불 등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한겨울 추위는 더욱 매섭기만 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